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멜리사이고 21살입니다. 저는 2022년 5월에 나는 한국어에서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는 한국어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기 전에 한국어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어를 읽고, 쓰고, 말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Sandra 선생님은 아주 잘 가르치고 최고입니다. 수업도 항상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한국어를 정말 배웠습니다. 한국인화도 많이 배워서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습니까? 그럼 저는 나는 한국어를 추천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한국어는 아름다운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히 계세요.